이거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서 정리하실 번호가 없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수달 수영입니다 네 우리 수영님이랑 성경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짜잔 이웃집 수달 동물원에 왔는데 제가 예전에 바로 이 영상 보면은 돌체랑 라테한테 연어도 주고 이렇게 좀 봤던 그런 영상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수영님이랑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제 상촌으로서 이거 조금이나마 좀 사다가 주려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었나요? 아니요 다 처음 먹어보는, 연어 빼고는 다 처음 먹어보는 애들이요 골고루 먹어야지 이야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거의 얼마나? 1년 만에 오나요 거의? 아닌가요? 반 년인가? 반 년 정도면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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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사왔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 먹여 보셨다 해가지고 꽃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우선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연어랑 전복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드릴게요 네 아휴 안녕 아이고 눈말 똥글똥금방하네 너 누가 잘라줬어? 너 머리 왜 이래? 아니 두둥 너 언제 여기 왔어? 안녕 아이고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어? 아이고 미안해 야 너 내 침 손 물어 아니 물었던 게 아니라 침 야 또 묻히는 거야? 자 여기 완전 천국 됐네 저기 있다 와 안녕 야 여기 삼촌이 맛있는 거 사왔는데 어? 삼촌 여기 들어왔었어 이거 이거 어때? 어때 어때 관심 있어? 오 야야야 너 오늘 해달되는 거냐? 오 냄새 좀 많이 맡는데요? 내 발가락 냄새도 맛있네 이거 줘 어? 이거 줘 어 그래도 여러분들 뿌듯한 게 그게 사온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두둥 굉장히 신선한 건데 제가 물어보니까는 이게 다 세척되어 있는 거라서 둘째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몸에 되게 좋아 이거 많이 먹어 야 이거 비싼 거요 야 4마리에 만 원이요 제가 바로 수달 삼촌입니다 이런 거 먹여요 명절에도 와서 줘야겠다 귀여워 여러분들 이렇게 수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상 중인데요 지금 제가 사온 전복을 지금 생애 처음으로 먹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먹겠죠? 아까 깨물었었는데 저는 해달 있잖아요 해달 해달이 이렇게 조개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까먹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먹는다 아 이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해달이 우리나라에 없고 해외 서식을 하는데 해달은 수달보다 훨씬 훨씬 크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사진이 보이는 게 해달이에요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거제도로 해무지를 가서 잡아다 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사온 거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근데 이 환경이 전이랑 좀 다르게 확실히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바뀌었네요 확실히 그래 그래 딴 거 줘? 연어 줄까? 야 바로 띄워놓은 거 봐요 그래 뭐 먹을래? 이번엔 연어 먹을래? 자 지금 꽃게 친구를 집게를 다 잘라가지고 한번 관심을 보이겠죠? 엄청 찍을 거 같은데 벌써 관심을 보이네 미어커실 수도 있네 뭐야 미어커실이야 뭐야 미어커실이야 달래요 알았어 줘볼게 알아서 해봐 먹을 수 있는 거니? 이 친구들은 이제 진짜 먹어요 약간 사냥 본능이 이런 모습 보셨나요? 응 이 정도만 하는 거 처음 제가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 봤을 때 개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먹을 줄 모르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먹을 줄 모르는 거 같은데 요리 아니 손질해서 주면 잘 먹을 거 같기도 하고요 먹는 법을 알려줄게 삼촌이 뒷다리 우선 공격해 옳지 옳지 더 세게 얘네는 놀이 같은 걸 해줘야겠구만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손질된 걸 좋아해가지고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관심이 확실히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오 먹는다 먹고 있어 응? 둘째 둘째 야야야 호로로로 이때는 안 먹고 이렇게 관심은 많아요 아이고 응 이거 먹어봐 그러면 씹어서 먹어봐 아이고 아 이렇게 손질해줘야 먹는구나 라떼야 너도 먹어야지 결론은 전복은 먹다가 흥미를 잃었는데 지금 꽃게 맛은 보고 나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오 찹찹찹찹 아이고 이제 연어 먹으려고 하니까 눈빛이 바뀌었대 아 너무 잘했다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어 맛있겠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미안 자 돌체라떼 간식 한번 먹어볼까? 아 눈빛 너무 귀여워 어떡하죠? 식성 바뀌었는데 비싼 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큰일 났네?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후원해드려야 되나?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꽃게랑 전복 맛붙고 얘네들이 해산물의 맛을 그 봐 버려가지고 삼촌이 나중에 살아있는 거 잡아볼게 이거 먹어라 자 여러분들 지금 돌체랑 라떼야에게 지금 꽃게 전복 연어를 사다가 지금 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연어를 잘 안 먹고 있어요 너무 좀 충격입니다 그래도 뭐 다양한 먹이도 먹고 그래도 좋은 하루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체 라떼 이웃지 수달 검색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수달은 동물원으로 합법적으로 사육하는 개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키워요 키우시려면 동물원 차리셔야 돼요 삼촌이 이거 두고 갈 테니까 천천히 놀다가 먹어 알았지? 오늘 다 먹어 아니면 사과니까 아유 아기 입맛이야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사실 없어 여기도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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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니깐 조정한 사이잖아 아 저기다 넣은 거예요 방금 거꾸로 있던 게 야 여기 상해 저기 있네 저기 돌멩이 사이에 껴놨네 썸네일 찍자 이리 와봐 다시 와 뭐야 배떼기 너 뭐야 귀여워 아 손났어 야야야야 너 삼촌이야 삼촌 삼촌 달라고 알았어 가져가 그러면 요는 안 먹고 이거 먹네 오케이 키토 키토산 키토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제 수영과 삼촌 형님의 이웃집 수사에 우리 돌체라떼에 지금 꽃게랑 연어랑 뭐였잖아 전복 전복 먹였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고 연어가 원래 잘 먹는데 연어를 안 먹어서 아유 생각도 못했어요 인정 도망가야겠다 하하하하하 자 어쨌거나 여기 이제 수영님이랑 네 달루납 네 혹시 그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가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 저희 유튜브 이웃집 수사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수달 말고도 다른 귀여운 동물도 많거든요 저희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내일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 유하 부하 유하